계좌번호 불러. 비밀 계좌로 마이클한테 50억 받았다며. 내가 그딴 소리를 했나? 기억이 안 나네. 야. 야, 뭐라고? 지금부터 묵비권 응세할 거야. 귀찮게 하지마. 이런 개자식을 봤나, 이거. 폭행은 안 돼. 이 새끼 200명이나 죽이 살인자 새끼야, 이거. 이 자식을 무사히 데려가는 게 내 임무야. 좋게 말할 때 이 손 놓지. 재배 준비 끝났습니다. 이제 그만들 하시죠. 그러다 정들겠습니다. 다 못 termin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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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